아, 경고 벨인가보다 침입자 왔다고 나 부금인줄 알았어 힙합 부금인줄 알았어 침입자 왔다고, 침입자 알람 꺼고 엄마 나이스 에드샷 안 죽었어? 잔인한 게임이네 안 죽었어 이거 안 죽는다고 죽었는줄 알았는데 다 피해 어디서 총 쏜다 야, 보스인가 봐 보스인가 봐 아, 아, 드럽게 안 죽어 보스인가 봐 죽었다 보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이노? 어? 크루드 픽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게 38 56 38 56 뜨네 아, 그거구나 빨간색은 나보다 능력치가 낫다고 그 얘기인거 같은데 뭐야 뭐야 오토플레쉬 사람이야, 사람 안티진 아니야, 이거? 나이스 거즈 나이스 파워 케이블 어? 일렉트로닉 템이 진짜 많다 꿀파밍 장소인데 으악! 으악! 깜짝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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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이씨 어어, 앉아있길래 죽었나 했는데 어어, 깜짝이야 사람인줄 알았어 아, 어느정도 나도 어느정도 짐작했는데 앉아있길래 아, 죽었구나 페이크였구나 그랬는데 약간 갑두키있어 저깃단 사람 죽었어? 삽! 와, 템 무기 엄청 주네 무기파밍할 필요가 없었네 통조림 틴켄 좋은건 아니야 지금 애매한, 애매한 무기만 주고있어요 지금 미리 파밍할 필요는 없었다 이 얘기지 이끄 fairy ają 아무렇듯 없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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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게요 완전 보물창고네 좀비인데? 좀비가 왜 튀어나왔지 저기서? 좀비가 더 약해 좀비가 더 약해 흥! 이거 완전 좋은데? 훅 블레이드? 훅 훅 훅킹 피좀 차고 20 natomiast bang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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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랏짜 아무것도 없네? 없어 없어 아 갑자기 튀어나오는다니까 짜증나게 애들 많다 한번 원컵 나이스 피하는거 봐 안좋아 스테미나 스테미나 온 이 녀석이 사람이야 얘는 사람이야 피지컬 좋은애들은 사람이야 진짜 사람은 무조건 템탈구는구나 장비 비싸요 안주써져 이거 인벤토리 풀 어 벌써? 어 벌써 풀? 이거 어떻게 버린다 그랬지? 어... 분해합시다 필요없는거니까 파밍에 연락하게 하다보니까 파란템만 놔두고 나머지 그냥 분해하는걸로 버릴 필요도 없어 Z 누르면 파츠가 나오잖아요 1 메탈 파츠가 부자 됐어 부자 나머지는 짜잘한 재료 어 나 3200원 좋은템은 안주네 그거 파는거 어차피 가득차가지고 못들고가니까 이거 분해하고 다시 주순다음에 집에가면 되죠 어? 안티젠? 안티젠 아닌거 같은데? 이거 마주 안티젠? 파인드 어 키 키 찾으래 파인드 어 키 안티젠 안보이는데 얘기좀 해봐야겠어 라고 어디 빼돌린거 같은데 아 키 찾았다 유피크 더 어 블리즈먼트 키 키먹었어 가면돼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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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볼브요? 이볼브 클럽에 끝났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이쪽에 뭐템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보라색템 하나 있었는데 그건 어디있을까? 보라색 상자 하나 있었는데 여기 못가네? 이거 어떻게가지? 아 그냥 부시면되면 단순하구만 하아 아 출비도 더럽게만네 이 Feeling 망가졌다 칼 망가졌어 밤이다 밤 오는거야 지금? 빨리 가야겠어 빨리 안좋아 밤 되면 좀비들 무서운 놈들 어 이 녀석들이 이쪽이구나 쟤 왜저래 쟤 몸 왜저래 이거 몸 주황색이야 어어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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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비 녀석들 저기 있다 초록색템 데드 행오버 레전드리 뭐 만드는거야? 뭐 만드는거 배웠어 배드 행오버 이게 뭐죠? 아 이거 인첸이네 커트 딥 에딩 스멀 블리딩 출혈효과가 있고 톡신 출혈에 독효과를 주네 맞죠? 출혈에 독효과 두개 준다는거 같은데? 가야겠다 가야겠다 없네 흐흐흫 이 녀석들이 이렇게 방심하게 하다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언제나 조심해주세요 수법이야 이지선다거든요 자폭맨 에엣 아아 꿀렁꿀렁 누군가 했네 마보이 추는줄 알았어 그게 자폭맨이네 아아아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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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탭먹은거 그대로겠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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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걸로 저장되는구나 자폭맨이 화장실에 있어 스흿 저 화장실에 봐봐 우리 죽을뻔했어 방금 보셨죠? 템파밍 그만해야 될거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마자 이제 불안하다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이 없네? 막혔네? 찾아야되는거네? 그쵸? 아 여기 키 오케이 없어 없어 조심 야 어디서 온거야? 좀비 어디서 왔어? 사람 아니고 좀비인데? 좀비 어디서 쥐는데? 야 근데 이거 와 이거 훅오버 완전 세다 좋다 맘에 들어 물? 물이야 물 물꼬 무기 수리했습니다 무기 수리 무기 수리 무기 수리 무기 수리 자풍맨 어 한번 쇽 쇽 꿀럭꿀럭 한번 갔다가 빠져줘야돼 그래야 터지거든 이놈 아 자풍맨 좁은데서 나 갖고 나오면 곤란한데 샤워실인가? 샤워실인가? 템이 없어 샤워실인가 efficiently 샤워실인가? 샤워실과 샤워실까? 샤워실까? 너 혼자 다녀네 안티즌? 왜왜 플라스틱 폭바물이래 폭바물 누구 온다잉? 먼저 가라 내가 여기 지키겠다 오케오케 약속해 약속한다고 야 같이 가자 그냥 여기서 내가 시간 끌어야 되는건가? 드롭킥! 흐흐흐흐 후아아아아아 태클 싸코킥 하아 드롭킥! 아 맞기는 없나 나? 아 되게 아프네 아우 안돼 안돼 위험해 스태미나 스태미나 소원 스태미나가 없어 노어어 노 노 노 노 메디킥 들옥게 안죽어요 이 놈이 오케 헤드샷 나이스 트라프킹 아 잠깐만요 어딜갔어? 허공날뻑이씨 자리나네 자리나네 아 사람들 빡세 아 좀비보다 사람이 더 세요 얘는 원래 안죽어 독한 놈들 나가자 자리나랑 같이 앤티즌을 찾으러 왔지만 보걸만 있었다 나는 지금 돌아간다 화염병으로 사람 한방이라고? 아 맞다 화염병도 만들 수 있던데 화염병 같은거 만들어 놔야겠어 좀비 좀비 뭐야 초록색 좀비 이거 뭐지? 어 뭐야 야 밤이야 밤이야 지금 밤이다 밤이면 이제 무서운 좀비들 나오거든요 센 좀비들 안죽어 이렇게 나이트 서바이버 걱정하지마 살 수 있어 밤에 살아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곳이야 배고있네 배고있네 그냥 물어버리네 웹번 브로큰 웹번 브로큰 뭐야 고치는 아 고치는게 없어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뒷 도망합시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 밤 아니잖아 아직 저녁이야 지금 빨리 돌아가면 될 듯 고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아 지금 저거 저거 톰디바퀴 20개 위에 저 0이라고 되어있는게 고칠 수 있는 횟수인가 보다 3 2 뭐 이런게 있었는데 뭔가 했더니 그게 고칠 수 있는 횟수인가 봐요 그랬나보네 새벽에 어찌 됐든 밤이 지난건가? 건물에서 방끼났나 봐 흐흐흐흐흐 그러 짤짤이야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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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간 나오네요 아침 6시 50분이네 모닝화이드 할 시간인데 괜히 쫄았잖아 저녁때는줄 알고 천천히 가도 되는구만 잡풍맨 하하하하 아니 길가다가 갑자기 잡풍맨이 있냐 바로 슬라이딩 했거든요 다 터지는거 피해서 갈라고 반응속도 좋았는데 그냥 터져버리네 하하하하 자풍맨이네 아 지나하다본거야 지나 무 спокой 아씨 더 especially 아파 빠쿠르르 하란 말을야 빠쿠르르 하 바그룹 그러게 낙법 있으면 좋을텐데 낙법 나중에 배우지 않을까요? 태클하는게 버릇이 되다보니까 작품맨을 봐도 태클하게 되네 다왔어 도착 템좀 팔자 템 열라 많이 먹었잖아 새로나온거 뭐 나왔나? 훅블레드 파네 내가 아까전에 했던거 헤비스탠빙 이상한 템이 나왔네 일단 내가 사온것중에서 필요없는거 봐봐 무기가 289달러씩 해요 되게 비싸죠 씰올 필요없는거 다 팔고 그 다음에 아까전에 어 내구도 다 떨어져있는거 다 떨어진게 뭐였더라 어 이거 다 떨어졌어 이것도 다 떨어졌고 6,000원 됐다 훅 다 떨어졌어 내구도가 이거 다 떨어졌잖아 수리되나 이거? 혹시? 파이백 가능하거든요 일단 가지고 가볼게 분해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분해하면 파츠 하나 주잖아요 랜덤으로 주나? 파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아 맞다 파우치 안팔았구나 파우치 팔아야되는데 파우치 지진인가? 안티즌 가지고 왔으니까 안티즌 그래도 좀 있었죠 여러분들 2층 올라가야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40% 정도 진행한거 같은데요 사이드가 당신들이 백여난 폭발물에 대해서 말해줬어 사이드에 폭발물 관련 2대 있었어 내 친구 오마드가 그것들을 타이머를 놓고왔대 이봐 우리 무슨 말이야 우리랑 이 일이 끝나면 우린 다시 헤어질거야 어우 경치만 조금만 더하면 찬다잉 이제 약속된거지 야 뭐하냐 여기 모함 무슨일이야 이거 좀비 변하는건가 여기서 나가야돼 내 아내와 아이들을 안전히 지켜야한다고 뭐 이런얘기 하고있어요 이곳말고 안전한곳이 있어 이곳말고 안전한곳이 있어 내는 매너채팅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좋은곳으로 데려가다준다면 뭘 해준다고 이쪽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야겠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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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있는거죠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아 이거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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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저희도 그 이상의 미소 예를 들면 그 이상의 미소 그 이상의 미소 그 이상의 미소 조금 약속 prawd 내가 말했던 그 괴상한 단멍자에 대해 기억나나요? 또 그런 걸 한 번 더 발견했어요 본방 50단에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연구해서 치료제 만들 수도 있어 그것들은 밤에만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그걸 잡을 수 있다면 좋을텐데 아 그 밤에 나오는 그 무서운 놈들? 설마 그거 잡아오라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그것들 샘플을 신선한 상태로 가져와 준다면 좋을텐데 말이야 미친거 아니야 그거 혼자서 둘이서도 잡기 있는건데 가지고 오라는거 같은데? 톨크2 더 퀵뷰 한번도 안써봤는데 퀵뷰쓰면 느낌이 어땠냐구요? 퀵뷰 주인공 진짜 극한직업이야 여기서도 부려먹힘당하고 저쪽에서도 부려먹힘당하고 불쌍하다 얘랑 대여하네 무기같은거 받는건가본데? 무기같은거 받는건가본데? 드롭 샘플 무기하나 사자구요? 쓰읍 내가 저 돈이 얼마있지? 음.. 돈 6천원? 6천원밖에 없는디? 이거 살 수 있는건있나볼게 이거 하나 살 수 있거든? 훅블레이드 근데 원래 있던거잖아 79짜리 데미지 79짜리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거는 70짜리 어? 훨씬 좋네 보라색이란가봐 데미지가 훨씬 좋네 그리고 수리는 4번 4번 수리할 동안 쓸 수 있다는거지 4번 다하면은 그냥 못쓰는거잖아요 그럼 손해 아닙니까? 데미지 100짜리가 있다고? 뭐여? 헤비해머? 어? 프리미엄 베이스볼 배트 106이야 데미지 엄청 세다 근데 이거 다른거 필요해 화폐단위가 80짜리도 있네 데미지 저거 캐시인가 저거 일단 메디캐시나 일로다 만들죠 다 필요없어 메디캐시 짱이야 나이트헌터 부스터 이건 뭐에요 여러분들? 밤에만 쓸 수 있는 부스터 같은건가? 어? 나 방금 뭐 샀다고? 어 그러네 나 고병밖에 없네 뭐야 안 눌렀는데 뭘 산거지? 헤비 해머 샀다 해머 108짜리 좋은데? 나쁘진 않은데? 이거 다시 다시 팔수도 있는건가? 안되네 산거는 못파네 다시 그럼 저거 업그레이드 하자 뭐 출혈 톡신 새로 배운 매드 행오버 이거 이거 하면 좋은데 블레이드 하나만 더 있으면 이거 바를 수 있거든? 그러면 블리딩이랑 톡신이랑 같이 매길 수 있는건데 이거는 요렇게고 그냥 요거나 매기자 오케 됐다 저 이제 강할듯 브라더 브라더라고 뭐 새로있네요 이건 뭐에요? 피딩 그라운드? 새로난 좀비같은건가? 파이어 크래커로 어그를 끌 수가 있다 뭐 그 얘기인거 같은데 이거다 이거 새로 먹은 망치 너머니 속도가 느린데? 네? 세.. 세뱅정도 휘urer 끝나네 브라더 티슈 3번정도 휘두르면 끝나네 브라더 티슈 데미지 지리네요 흐흐흐흐흐흐 숨어서 숨어서 템 가지고 오는거야? 얘는 파워 차지가 안되네 길을 모아서 공격하는게 안돼요 원래 다른 무기는 되거든요? 이건 안되네 지금 퀘스트가 밤에만 가능한거야? 아 그래 좀 있어야 되나보다 그동안 저거 저사람이랑 구해주죠 누구 당하고있거든 드라프킥! 주무룩 와우 한방이야? 날 일산대미지구만 완전 세 대박 나와야 나와 죽였어 경험치 좀만 하면 닿차는디? 템좌 돈좌 밤이 빨리 돼야되있어 씨 고고하라구? 씨? 뭔 씨 아 이거 어차피 잠자면 또 밤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굳이 밤잘려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 아 아까 저 하늘에서 아 된다 이건 되네 아까 무기가 안맞았구나 이건 되네요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독점 비스 저기있다 저 녀석 이 문제야 더러운 녀석? 위험한데? 어디갔어 이놈 피해 소녀석이 이거 어디서 어디다 침을 뱉는거야 이거 전방 소녀석 어? 또 어디로 침 뱉어 그렇게 많이 달았네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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